자 10월 11일 부채토사 해외선물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시장 전반적으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다우가 0.14%, 나스닥이 0.05% 아주 약하게 움직였습니다. 약한 하락이다 라는 얘기죠. S&P500은 0.21% 하락했습니다. 어제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었죠. 소비자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대체로 물가지수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그런 소비자물가지수 그리고 일반적인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도 예상보다는 0.1%씩 높게 나와가지고 물가가 잡힐 거라면 그런 낙관적인 생각은 좀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거기다가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나왔는데 실업수당도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좀 안정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더 멀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실업자는 늘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경제지표 발표는 11시에 미시간대 기대인플레이션이 있고 그 전에 9시 반에 생산자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어제 소비자물가지수도 시장에 조금 충격을 주긴 했지만 보다시피 약부압 정도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원래 생산자물가지수 정도의 지표가 나오면 굉장히 크게 방향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제는 좀 흔들다가 말았어요.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봉입니다. S&P500 지수 계속 최고점 근처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죠. 최고가 갱신한 다음에 여전히 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나스닥, 나스닥도 조금 빠졌고 오늘도 약간 밀리고 있는 정도입니다. 다오지수 마찬가지. 다오도 쭉 펼쳐보면 거의 최고가를 종가 기준으로는 최고가 갱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무튼 밀릴 듯 말 듯 하면서 안 빠지고 있어요. 러셀지수도 중소기업지수는 조금 계속 밀리고 있는 중이고 독일지수 주춤하고 있습니다. 니케이도 힘이 약하지는 않습니다. 어제는 빠졌지만 오늘 다시 조금 올라갔고 오늘 항생은 휴장입니다. 자 넘어가고 골드 보면 골드가 어제 미국 지표 물가지수가 좀 높게 나와가지고 사실 미국 달러 강세 기조로 진행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골드는 올랐죠. 이거는 골드는 원래 미국 달러가 약할 때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기술적으로 밑에 이 평선에 좀 걸쳐있다 보니까 충분히 좀 반등할 시기는 시기인데 지표에 상관없이 그냥 올라 버렸습니다. 분복으로 작품 살펴보면 발표할 때 조금 흔드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윗단으로 위로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고용지표에 오히려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채권 먼저 보겠습니다. 30년물 채권 계속 빠지고 있죠. 이거는 미국 달러 시장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10년물도 빠졌고 5년물 2년물 전반적으로 다 금리 전망에 대한 것은 다음 달 0.25% 정도 금리는 할 거다라는 전망은 있지만 시장 금리는 여전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가 강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로와 계속 빠지고 있어요. 어제도 빠졌고 오늘 약간 반응이 나왔지만 약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파운드도 빠졌고 호주 달러 캐나다 호주 달러는 조금 반응했네요. 캐나다 많이 빠졌고요. 뉴질랜드 조금 올랐고 에나 스위스 프랑 일부 오른 종목도 있고 반이 종목도 있는데 채권을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미국 달러는 조금 강한 면모를 계속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5일 한번 보면 5일은 어제 쭉 올랐습니다. 결국 골드 길쭉 반등 정도의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중이고 5일도 전쟁 상황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중이다.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앞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시설은 공격 안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쭉 빠졌죠. 자 또 다시 올랐습니다. 전쟁상 양상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주가지수는 어떻게 될 거냐 여전히 소비자물가지수가 그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안 빠진 거 보면 시장이 좀 강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분봉으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S&P500지수 소비자물가 발표하면서 쭉 빠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장 개장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랐습니다. 근데 또 다시 빠졌어요. 다시 올랐어요. 자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 역시 생산자 물가지수 때문에 시장이 방향성을 아래쪽으로 바로 꺾는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혼자 향상으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장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월요일은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합니다. 여러분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8시에 생방송으로 진행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딸랑딸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